뭉치, 뛰라요! 대가리는 뛰고 갔어. 이제 주인은 전부대로 쓰네. 뭉치의 개팔상팔. 뭉치는 좋겠네. 장만 줄 알았더니. 그래. 엄마 아빠 먹을 거 사줘서 가자. 걔는 밥 좋지? 응. 방앗간 생길던데. 코크. 코크. 날씨 진짜될까? 오늘 내가 오늘 뭉치보다 먼저 뛰어들어도 돼. 기다려. 뭉치 앉아. 뭉치 앉아서 딱 기다려. 뭉치 탈. 어퍼어퍼하기 딱 좋은 날씨네. 너무 좋은데. 지나치게 좋은데. 쟤도 샌드위치 먹을 줄 안 돼. 안돼 안돼. 나 아빠가 쉬는 게 있어. 돈 싼지지. 나 밑에 책 있어. 커피 또 뭐 이렇게 큰데. 저 돈 던지 주려면 이 전부 카페인을 들어가야 된다니까. 방금 못 봤지. 커피 밑에 이렇게 덜 붙어있는 거. 여기 리트리버 키우세요. 다 같이. 또 어둠 싼다 살찌지 말고. 이제 승난노. 응. 오늘 막 날씨 쪄는데 맞지. 오늘은. 걔보다 내가 먼저 뛰어들고 싶은데. 진심으로. 그럼 진짜 시원하긴 하겠다. 설마 아니지. 걔보다 먼저 딱 뛰어들면 바로 막 맥주 생각이 절로 난다고. 생각이 뭐 안 나는 날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본다. 있나. 이끼는.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알아. 도착한 거. 몰라. 저번 주에 왔을 때도. 알레를 치가지고. 근데 무시야 오늘. 진짜 거짓말 치고. 오늘 아빠가 먼저 점프할 거다. 아빠 지금. 더워 죽겠다. 와. 오늘 와일 죽었나. 아이다. 무시야. 무시 장난 아이다. 무시야 아빠가 안 돼. 무시. 어어. 무시. 무시. 들어와. 쐈. 잠깐만. 아. 나 새끼야 안 되지. 와. 그때 들어오니까 시원하다. 에이구 새끼. 이 내만높이인가 싶어가지고. 맞지. 쟤가 날개를 치다 날개를 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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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빠는 젖은가, 그 땅 나 볼이 어디서 잠깐만, 빼지마 아빠 좀 끼워줄께, 끼워줄께 쵸중기 자, 안거라 자기, 뭐야 수영주머니야 사람들이 방귀 입고 뭐라 하는 거 아이가? 여보, 방귀 주머니가 몇 개 더 남아있는거야 기능성이네. 아이고 진짜 내가 개봉을 해줘야 되고 내 방구도 빼야 되고 바쁘다 바쁘다. 멋있네요. 어? 멋있네. 누구보다 부주인 아니야? 문지 더 빨리! 문지 하나 둘 셋! 아 큰일 난다. 119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왜? 셀프 부주견으로 해가지고 형이 광고 찍자고 나만의 안전요원 안전요원 실지마! 옳지! 자, 문지 뭐해요? 개가 실려간다 그냥 갑니다. 아이고 문지야. 그리 좋은다. 또 오토바이 타고 왔대. 하여튼 이거 진짜 쥐다. 황긋빛이 나와. 골든게 문지 씨. 다 맛있어. 우리 개인데 진짜 멋있네 그치아? 혜연이네. 나 했던 게 나도 덥다. 들어가라. 와, 여름은 여름이다. 이봐. 왜? 방구 주머니. 바지가 이상해! 뭐야, 얘는 또 왜 너희들 훔쳐가 야. 야, 거를. 이거 왜 뿌셔. 내가 뿌셔. 내가 뿌셔. 수영을 같이 좀 할 생각은 없어? 안되겠다 내 쓰레빨에 던지줄까? 나무를 쳐드신다 개 강릉이 겁나 세네 잘 잡았다 이 쓰레빠 이거 이 시범 맨날 쳐 버려져가지고 돌아서면 맨발이 돼있어 이 녀석은 맨날 우짜란 거 알아? 베끼실려면 맨날 이렇게 밟아가지고 다시 시놔야 돼 난리다 난리다 야 이 거기가 왜 성질이 못해 이거 아우 장난 아우 물 다 맞았어 아우 가봐라 무거워 비오나 개 한 마리 몸에서 나오는 무게 많이 맞나 아이 뭉치야 차갑다 아 아 신발 아 저네야 빨리 던져 미치다 들어갈 때마다 계속 봄 귀엽네 이 유튜버 맞네 맞지? 웃음주머니다 여보 내가 실례좀 할게 아하하하하하하 놀래야 나 웃음 싼다는줄 방구가 계속 나오고 방구가 계속 나오고 방구가 왜있는데 왜 계속 나오는데 아하 뭉치 아다다다다 아 아 잠깐만 뭉치가 파티 벗겼어 하하하하 뭉치 대박 야 내 파티 안 나왔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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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 왜 이렇게 귀여워 뭉치 대박인데 하하하 아 뭉치 뜯을 만기고 하하하 왜 대가리를 잇고 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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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 뭉치 누가 하고 가자 왜 안들어가? 누구? 네? 어 아니 나는 강절념이 있어가지고 물건물에 있었는데 아 그래? 이제 다 있다 가자 희놈 어 뭉치한테 끓겼어 아 사시뻥이고 지금 가시나무가 왜 있네 괴물에 쳐 담궂이라고 아프겠다 이 새끼가 진짜 지금 니 때문에 인마 아버지는 피를 봐가지고 인마 어 지금 죽니 사니 하고 이때 피 닦으면 안되지 니 몸에 어차피 내가 진짜 춥어서 가는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끓여가지고 가는거다 진짜 웃길라 하는게 아니고 무릎이 왜 아프노 아 지금 다 됐네 낫다 독가시가 있나? 자겠는데 재혼 안할게 이제 잡으러 간다 어떡해 다리도 못쓰면서 봄치야 오늘 잘 놀았어 이제 하늘 봐봐라 이제 당분간은 못 오겠다 들어가 이제 에어컨 쓰고 있어 쉬어 이 옷 안입해도 되겠지 응 봄인아 이거 웅치한데 사대보험 청구하면 되나 산재 아이가 이거 산재 어 내 집 매니저다 아이가 개매니저 아이가 내가 웅스타 아빠 산재 접수되나 아빠 산재 접수할게 필군맥주로 해줘 엄마한테 물어보고 있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엄마한테 물어보고 있네 ㅋㅋㅋㅋㅋ 엉덩아도 물어보고 있네 ㅋㅋㅋㅋㅋ